안녕하세요. 신명기 33장 개혁개정과 NIV로 공독합니다. 여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놀랍고도 귀한 축복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말씀들인 것을 미리 말씀합니다. 그러면 11절 개혁개정과 NIV로 공독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절 말씀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smite 하면 세게 치다, 공격하다, 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다, 강타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loin 하면 짐승의 허리살, 엉덩이사를 말합니다. 인체에 둔부, 사람의 음부라고도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레바이, 레위 사람에게 내리는 축복입니다. 계속해서 10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셨고 그리고 all his skills, brace all his skills,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기뻐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의 허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Threat his force, still they rise no more. 다시 일어나지도 못하도록 허리를 꺾어버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히 목사님이나 그런 선지자들, 선교사님들, 전두사님들, 그런 가족에게나 못살게 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대적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도 말도록 해야 합니다. 원수가 되게 되면은 허리가 부러지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목사님, 전두사님, 선교사님과 대적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벤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구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입게 하시리로다. 벤자민에 대하여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Beloved 하면은 형용사로서 총에 받는 인기 많은 대단히 사랑하는 그런 뜻입니다. 대단히 사랑하는 사람, 대단히 사랑하는 영인 그런 뜻도 있습니다. Beloved 여기서 A little beloved of the Lord rest secure in Him 그래서 여호와의 그런 사랑을 아주 총에 받고 여호와의, 그렇죠, 하나님의 인기도 다 독차지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게 된다는 벤자민에 대한 축복입니다. 우리도 이 축복을 꼭 누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날이 마치도록 하루 온종일 정말 보호하시고 그래서 그래서 보호하시는데 His shields Him all day long 하루 온종일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And the wonder of the Lord rest between His shoulders 그래서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항상 이렇게 품에 안아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큰 총애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꼭 누리도록 하십시오. 13절 말씀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수되 원화감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About Joseph, he said May the Lord bless his land with the precious dew from heaven above and with the deep waters that lie below. Lie 하면은 누워있다, 눕다, 기다랗게 가로 놓여있다, 어떤 상태로 있다, 그리고 또 Lie 그것에는 다른 뜻이 있지요. 거짓말하다, 거짓말 그런 뜻이 또한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The deep waters 아주 깊은 물이 That lie below 그 밑에 빌로 하면은 땅 아래에 그 밑에 저장되어 있는 그 물로 그렇게 축복을 내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슬이 The precious dew 이거 아주 보배로운 그 이슬 이슬의 방울이 아주 보배롭다고 하였습니다. From heaven above 이거는 하늘 위에서 내리는 이슬이라고 이것은 정말 새벽마다 그 잔디잎사귀나 그 풀잎사귀에 이슬이 이렇게 멸쳐있는 것 그거는 저 하늘 하늘에서도 저 하늘 꼭대기에서 그런 보물 창고를 열어서 그것을 내려준 것임을 하늘의 보물이라고 해서 precious dew 그 이슬 방울이 얼마나 아주 갇히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땅도 축복을 받게 된다고 이것은 요셉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땅이어야만이 이렇게 하늘에 보아를 내려주시고 땅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저장 창고 보물 창고에 이로부터 물을 공급하여 주시게 됩니다. 14절 말씀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with the best the sun brings forth and the finest the moon can yield 그래서 yield 하면은 수익 결과 농작물 등을 내다 그리고 행복하다 이 뜻도 있구요 넘겨주다 양도하다 이 뜻도 있습니다. yield 여기서는 농작물 결실을 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finest moon can yield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한 그 하늘의 태양 태양이 주는 선물이 있다고 하여있습니다. 결실함으로써 아주 좋은 선물을 줄 수가 있고 또한 finest moon 아주 달빛의 아주 고운 빛과를 또한 받아야만이 그 좋은 선물을 받을 수가 있게 농작물에서도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그런 귀한 축복이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어 지금 이것은 요셉에게 어 요셉은 주로 이제 어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되면은 농사를 짓거나 하면은 참 많은 축복을 얻게 되겠지요. 어 15절 말씀 예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산에 산에 가면은 정말 깨금도 밤도 따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있어서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비슷하게 가면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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